일단 그래도 다행히도 분장을 하고 나서의 액션이 큰 동작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분장을 하면서 좀 그때 겨울인데도 좀 덥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액션 같은 걸 살짝 몸만 써도 금방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좀 그런 게 힘들었는데 제가 대답이 좀 너무 짧아서 다른 에피소드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분장을 하고 나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 뭐지 핸드폰이 요즘에 안면 인식으로 풀리잖아요 비밀번호가 근데 어느 날 그걸 하고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분께서 진영 씨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손이 아파 보여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원래 들어가기 전에 리딩이라는 걸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리딩을 몇 번 하다가 솔직히 감독님이랑 좀 이야기했던 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정답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랑 리딩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영화 찍으면서 한번 촬영을 하면서 부딪혀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감독님을 많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감독님도 저를 많이 믿어주시면서 해가지고 저는 되게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